자막 제공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파라가 있네... 수비 파라... 수비 파라...? 어? 뭐야 반사 당했어? 뭘 반사 당한거지? 라인아웃 화염강타하고 4평타 반사당하는 것 같은데 화염강타 아 화염강타 반사당했네 응? 두 명 잡았다? 응? 루슈하고 자리아 잘랐어 어? 내 덧 걸렸어 내 덧은 또 누가 걸렸대 하지만 오늘 루슈 잘렸고 아이고 좋고요 아유 강력해졌다 겐지 한 방이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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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무빙 죽이니? 한 대 맞췄어 한 대 맞췄어 한 대 맞췄고 루슈 병타 맞쎄요? 응? 이 자식이? 어? 어디서 저스티스 레인드 오버스 평타 한 대 어? 흐흥 두런 느낌? 심지는 짧게 명절을 피우게 고춤을 점령하자 어서 오라고 나 고춤이 있어 올거지? 야 밀었죠? 맞습니까? 이게 바로 어? 뽕 받은 정글 해치십시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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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구리 잘 싸 중개하시는 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? 제 유튜브에 재생 목록을 넣어 놨습니다 그 OGM 플러스에 있는 재생목록을 걸어놨어요 이때까지 종계했던 거라 다른 분이 종계한 그러니까 이번 2부 리그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첫 편부터 오 매크리한테 뽕 매크리 루슈 내려온 거 조사봐야겠는데 겐지 다운이구요 위로 들어가고 있어요 라이파드가 밀어서 돌았네 어 겐지 죽어요 류진 뽕 받은 겐지 죽었죠 비쥬얼이 프로게이라고요? 프로게이머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메이 충치알바 밀고 들어오세요 아 덕 걸리죠 아이고 루슈 일단 잡았구요 좋은 자리 타만다 아 잠깐만 아나한테 맞으면 죽어요 자리야 죽었구요 오 아악 아나가 나갔어 안피곤하세요? 얘 안피곤합니다 종계인슈타인 얻었습니다 아 겐지 안죽었어 저 아나를 잘라야 된대 저 아나를 잘라야 된대 똥종 호시서 똥종 호시서 나이스 오 겐지 궁 있을텐데 일단 자리야 일단 자리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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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뼈 어허허허허허허 밀었어 근데 크크크크크크 겐지 나오는다고 미니아싸 ㅋㅋㅋㅋㅋ 키보드 안 불편해요 탱크리스 좋으면 정글의 장애 1이면 아 저는 지금 솔직히 어? 나 점수 많이 내려와서 이제 1이라고 말 못하겠다 그래서 점수 올리고 말하려고 어 네 이제 정글의 보스 1로 다시 바꿀거에요 정글의 보스 3이죠 지금 루슈가 25시간이란 말이에요 루슈 30시간 찍기 전에 내가 정글의 지 저거 따라잡는다 정글에 다시 할거에요 이제 어 이제 양보고 양보고 보고 욕먹어라 해 What an Sgt? 여보 어? 내가 이제ноois anut 전ற Tools 어걸 bra 벌비 어? 떨어지뻐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asically 스킬을 어떻게 얻어요? 화장실 가게 왕이 지고있겠지 광다와 슈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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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 2 1 적격이 시작해 레이커 점이 푹신 슈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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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 매크리 죽었구요 일로올자라 땡이 형들아 으하하하하 날아요 자리야 메이가 나왔네요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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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잡아 호그 잡을거야 저 때문에 솔저 유저됐다고요? 솔저 별로 못하는데 물론 자리 잡는건 진짜 잘합니다 근데 에임은 별로 안좋아 자리 잡는거 하나는 그래도 어느정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 오면tic 혼란 청취槍 혼란 오오오오오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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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여기저기게 호그 무서워요 오! 아! 돈바악! 펜시브! 아이씨 죽을 수 있었는데? 오케이, 메이 잘 끌었어! 나이스! 메이 한 번, 아, 에이! 정크래, 아, 뭐야 저거? 메크리, 메크리, 메크리 잡아, 메크리 잡아야 돼 어, 잘했어 G90으로 게임 몇 시간? LED 켜면 24시간, LED 안 켜면 32시간 거의 한 5일은 써요 보통 게임 한 대여섯 시간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충전하면 돼요 거의 충전할 일 없어요 그냥 잘 때 그 그, 그, 꼽아두고만 가면 돼 잘 때 컴터에 꼽아두기만 하면 솔직히 반정될 일 없어요 고맙! 고맙!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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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음, 잘 가 응, 잘 가 좋겠다 리퍼 나왔죠 이제? 어 맥크리한테 죽겠다 패드 맞아서 에이후 오호 어 뭐야 안죽어 으허우 어 리퍼 어 오케이 에이픽스 관련 뭐 하는거 있냐고요? 그냥 구하죠 뭐 해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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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플레이 아 GGWP 굿게임 웰플레이드 자 추 자 추 저 저 오늘부터 지금 비트레이트를 만으로 높였습니다 원래 비트레이트를 5천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어 유튜브 같은 경우 만으로 높였어요 그래서 도 도 도 도 도 감사합니다.